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양자역학과 기도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참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 바다가 산이 바다에 던지으리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 그래서 기도의 실체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얼마만큼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기도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가, 과학적인 섭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고전 물리학적인 이러한 국소적인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역사예요. 파장의 역사예요. 예를 들자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지구 은하계가 아니고 저쪽 다른 은하계 640광년에, 64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행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요. 그런데 베텔기우스하고 소통,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갔다가 왔다가 하면 1280년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베텔기우스에 있는 전자에게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전자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가 튕겨나가는 그러한 에너지가 사실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자기력.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없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컴퓨터라는 것이 요새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양자컴퓨터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컴퓨터, 비트컴퓨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0하고 1,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가 주고받고 하는데 그 양자역학적인 컴퓨터라는 것은 큐비트예요. 동시에 0과 1이 그냥 동시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0이 갔다가 1이 갔다가 아니라 동시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속도라는 것이 수십억 배 빠른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에 수십억 배 빠른 그러한 컴퓨터가 바로 양자컴퓨터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의심치 않고 너희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말하면 그냥 텔레키네시스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염력이라고 말하죠. 염력. 별로 염력이라는 건 무슨 좀 마술 같기도 하고 신비로운 어떤 장난 같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질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산이 옮겨지리라. 바다에 견지어지리라고 말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양자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랍니다. 물론 양자역학이라는 건 지금 설명하면 몇 시간이 돼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것이랍니다. 아직 이론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에너지 파장이 8,000, 9,000km 아니면 베텔기우스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달에 있는 우주의 개념에도 이것이 그냥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그래서 요사이 거기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교통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람, 식물인간의 뇌에 회로를,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사인? 일본 ATR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많이 아프면 하늘을 선택하시고 두 가지 선택하시면 괜찮으면 막 달려가는 늑대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 답이 온 거야. 괜찮습니다. 늑대가 달리는 모습이 탁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뇌의 회로를 통해서 의술을 가진 사람, 의족의술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떤 조작하지 않고서도 생각으로 내가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전하니까 의수가 움직인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생각의 에너지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다르고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과학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많은 기적들. 그야말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나 예수님이 정말 오실 주님이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맹인이 다시 보고 귀 먹은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잇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전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 행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양자 역학적인 물질이 이동하고 그야말로 병자가 치유되고 눈본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실제로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인 집중과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영국의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조지프슨이 정신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자 역학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과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 원자에는 반드시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또한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핵을 막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두 개 있으면 동시에 그 전자가 튕겨나가 수천 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도 같은 얽힘을 통해서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 역학의 얽힘이다. 동시에 공명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텔레파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멀리 있는 사람이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의 실험을 통해서 TV에 그런 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몰래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있는 다른 자매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서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양자의 얽힘을 통해서 정신적인 에너지 파장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울림과 떨림의 형상을 통해서 공명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인치유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매우 자주 경험을 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의 공감을 일으킬 때 특히 어떨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줄 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 그분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라는 이 말씀도 성령의 공감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두시고 전파하게 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문을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사약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뭔가 표적이라는 걸 그럴까요? 제가 전인치유 사약을 하면서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요하를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10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도 그가 여러분들이 그 방황하며 어려워하며 또한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10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빛과 같은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상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가하니. 독생.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제 고향이 구례인데 구례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가서 쉬려고 해놨는데 그 집에 가봐서 거기에는 예수님 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 유명한 그림이에요.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의 머리 위에 보이지 않던 그 빛이 그 양 머리 위로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 머리 위를 통과해서 맨 앞에 있는 순냥 양들의 리더가 되는 순냥의 오른발 앞발에 사람으로 말하면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그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가만히 이건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 표적일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공감대 울림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림의 표상이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성령의 감동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물질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사람들 갑자기 말해요 허리가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귀가 먹었던 것이 열려지고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의 파장이 또 정신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간절히 강구하는 치유받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공감될 영상에 어떠한 양자역학적인 얽힘을 통해서 생명의 파장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자역학적인 이러한 질병의 그러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 원자마다 공유의 진동수가 다 이르는 거예요. 전자의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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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원자는 기역 아니면 니은으로 끈처럼 이렇게 다 이뤄내요. 그것이 자연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끈이 정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끈이 뭔가에 모르게 그 조화가 상실이 돼. 그 순서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기도 드리는 사람의 강청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환부의 모든 부조화가 이것이 바로 파장의 부조화예요. 사랑하는 데는 사랑의 파장이 나온다고 해요. 암 환자에게서는 사망의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파장은 생명의 파장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하늘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사카이 사부로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의 에이스 제로기 전투기 조종사예요. 무려 미군 전투기를 65대나 그냥 격추시킨 사람이에요. 아주 격추왕이죠. 무서운 거예요. 사카이 사부로가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카이 사부로가 이제 전투를 하면서 미국이와 미군기들 간에 막 전투 하는데 무수하게 그냥 신출 규모를 하면서 그냥 파쇄시키고 이제 전폭기가 날아오는데 그 전폭기를 감싸고 있는 미군기를 다 격추한 다음에 이제 전폭기를 격추하려고 딱 조종관을 잡고 총을 잡고 쏘으려고 하는 갑자기 그 전투기의 안에 창문에 그 가정이 말이야 가족이 어머니와 아들과 이런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 눈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을 내가 묘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차마 그곳에 기관총을 쏠 수가 없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돌려서 그냥 전폭기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귀환해버렸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써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미국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 양자역학적인 얽힘에 의해서 그 정보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정보가 그 사카이 샤브로의 뇌의 신경에 그것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림으로 전달이 그 그림으로 사진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마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순종하면 됐지 뭔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첫째는 뭐냐 강청하는 원리예요. 집중해서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쫄르는 기도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재판관의 그 예화를 통해서 원활을 가진 과부가 악한 재판관이 듣기도 싫어하죠. 내 원활을 갚아주세요. 출근할 때 집 앞에서 판사님 내 원활을 갚아주세요.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또 퇴근길에 또 나타나 갚아주세요. 또 그 다음 날 또 나타나 그러니 이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구찬아서 예수님이 하신 예화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강청하면 악한 재판관도 할 수 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원활을 과부의 원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강청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친구가 밤중에 와서 좀 내 손님이 안 돼 떡이 필요한데 떡 좀 달라. 그런데 지금 내 아들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다.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돼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럼 간절히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소위 말하는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진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는 우리의 몸에는 50조개의 이러한 세포가 되어 있어요. 50조에서 큰 사람은 100조까지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수백조개의 신경 뉴런이 있는 거예요. 신경 뉴런이. 그 뉴런은 또 각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냅스가 불이 붙으면 그 정보가 팍팍팍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한 제목 안에서 한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RI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뇌의 한 부분이 불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갛게. 혈액순환이 확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중을 하게 되면 마치 볼록렌즈에 그 햇빛이 비추면 종이를 태우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다. 일신.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면 볼록렌즈처럼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하다가 또 아맨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 그러면 양자역학의 얽힘현상이 나타난다. 그 얽힘현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기도해본 사람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도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간혹 성령의 역사 중에서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미국에 갔는데 꿈에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냉동고 속에서 그냥 추워서 벌벌벌벌벌벌 그리고 사도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영과는 내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이러한 그 뭐라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구조가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혼은 지구상에 있죠. 시간에 시간에 이렇게 제약이 돼 있죠. 한 곳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크로노스의 시간 1년 365일 1시간은 60분 똑같이 우리의 몸은 시간에 그래서 늙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혼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서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바로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14년 동안 일어날 풍년 이런 것들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된다. 아닙니까. 7년 동안 풍년 있을 때 미리 남은 쌀들을 다 곳간에 모아서 다른 나라 주지도 말고 하나님. 다음 에는 흉년 7년 동안 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국으로 내려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곧 오실 주님을 대비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 노아의 홍수가 언제 미칠 줄 몰라서 콧방귀를 끼었지만 미친 노인이 왜 산에 방주를 지어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났을 때 다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받았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니 이것을 정력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을 옮기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모여 있는 거와 다른 게 없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러한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한 부부가 8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어. 아기가 안 나타나. 인공 시험관 악인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야.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목요치유집회 때 상담이 왔어요. 오래된 지 한 10여 년 전인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목표를 두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녁 8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 부부는 같이 손을 잡고 그 배에다 손을 얹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는 8시에 내 서재에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매일 8시마다 행동을 정지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아이를 안고 아들 아이를 안고 와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강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몇 번 기도하고 그냥 아이고 응답이 안 되네 이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적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집중적인 뇌의 회로에 아주 집중적인 생각이 집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파워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회방을 뚫고 또 내려올 때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애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큼 정말 예수 크리스도께서 겟수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애통하는 기도 천심을 들여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이러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담대하게 모시 박히고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성령의 역사심이 예수님의 삶속에 나타났고 그럼 알미야마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공감대가 울림과 떨림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야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요 그 기도는 집어쳐야 돼요 기도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아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 왜냐 그 믿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념이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이 보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듣기를 원한 아이다 내 딸이 귀실여서 해방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 고백이 고백이 될 줄로 응답될 줄로 믿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기적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냥 그 기역, 니은이라고 하는 코크 이론에 따라서 우리의 병든 세포들이 그냥 돌아오는 거야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딱딱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다 끈으로 돼 있다 작은 끈,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하나의 고체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고체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자연의 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을 때에 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바뀌어지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정상적인 생명의 파장으로 바뀌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니까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 역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얽힘의 이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임하면 이것이 뭐든 죽어가는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심지어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저는 그런 진료를 할 때도 환자들에게 아 이번에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하고 처방을 조금 다르게 처방을 하면 약이 잘 들어요 사실은 뭐 또 거의 같은 약인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플라시보 믿음 효과야 아 저 의사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구나 이걸 먹는 순간에 아 내 위장병이 소화가 잘 되네 아 대단하네 감사하네 감사해야지 그렇게 와가지고 와 원장님 참 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쉽게 고쳐질 걸 많이 고생했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밀가루 성분인데도 이게 좋은 약이라고 의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 약의 실험을 했는데 진짜 약하고 가짜 약 아무 효과가 없는 밀가루 약이지 그 약을 두 가지 했는데 밀가루 약이 더 효과가 있다 이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이 믿음에 대한 효과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우리의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야 우리의 파장 세포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파장이 회복이 되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5대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성경의 무호함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성경의 원본은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서로 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돼 있어 그대로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정상적인 보통 사람 같은 거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에서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신화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죠 여러분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능력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걸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종말은 지구에 종말은 없다 이거야 예수님의 제 이름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존경했던 시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예요 나도 놀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존경할 만한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이에요 참 실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양자역학적인 과학적인 원리로 그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신비적인 것이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야말로 감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10편 29편 5절에 보면 요하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 부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앞에는 부서지고 꺾여지는 것이라요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용어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풀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한 죄를 그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29편 9절에 보면 요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라고 말씀은 암사슴은 성도를 상징하며 낙태케 한다는 것은 거짓과 죄악으로 잉태된 것들을 죄악을 죄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현대의 과학적으로는 고전적인 과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에 쌓여있지만 그러나 그 신비는 진리의 신비라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신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도 신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신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신비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가난한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열이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활 한 번 쏘지 않냐고 함성을 지를 때 그냥 그 함성에 있는 그 파장이 말이야 그 문을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성문을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성벽을 다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양자역학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하리로 조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꼭 실행을 하세요 집중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기도 제목을 놓고 될 때까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안 될 걸 생각하지 말고 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그 안 좋은 모습 말 안 듣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성적을 가져올 것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설계자가 건축을 할 때도 다 건축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라 기도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예수 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하리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하리로 주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꼭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양자역학의 얽힘 속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러나 그 자연 속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거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것으로 은혜받고 축복받고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지고 성전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 그야말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리라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마창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눌리면서 자유께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공고함과 어려움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가난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청하여 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주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또 TV를 통해서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